생생한 뉴스 속 이야기를 직접 전합니다. 취재파일 네 오늘 취재파일 맹연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태영호 의원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용산 표정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이진복 정무수석이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갑작스럽게 어제 오전에 했었죠. 나와서 뭐 그런 말 한 적 없다. 나는 공천 얘기 꺼낸 적 없다. 그리고 그럴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그 보도를 봤을 때는 깜짝 놀랐다라는 얘기도 했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겠죠. 그렇죠. 사실 태영호 의원의 녹취만 보면 되게 이진복 수석이 되게 고압적으로 좀 얘기한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뭐 당신 정신 차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 좀 뉘앙스를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이진복 수석 입장에서 아 지금 야당의 공격이 거션데 정부 여당은 좀 아까 여당은 정부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이라고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되게 이 정도는 정무수석이 사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뭐 정확한 사실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태 의원은 뭐 이수석에게 사과까지 했고 이수석은 사과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라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이수석이 당시에 태 의원한테 사산발언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얘기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로 봐서는 아직 그 사실을 정확하게 뭐 파악할 수는 없지만 뭐 이수석 입장에서도 좀 억울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좀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통령실 당목의 의혹이 벌어진 게 처음이 아닙니다. 전당대회 때도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맞습니다. 계속 비슷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뭐 오얀나무 아래서 갓끈 고쳐쓰지 말아라 라는 말도 있죠. 그러니까 굳이 안 받아도 될 오해를 이렇게 좀 받아가지고 국민 눈총을 좀 찌푸리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오해라고 보지 않는 시각도 있습니다. 뭐 정무수석이 아니라 당무수석 아니냐. 경향신문은 사설에다가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용산에서는 이 문제를 뭐 더 거론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뭐 용산에서 정리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좀 정리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문제도 지금 태영호 의원 징계로도 추가 심의가 될 것 같아요. 김기현 대표가 윤리위에 좀 태의원과 관련한 여러 의혹을 좀 병합해서 판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죠. 기존에는 어떤 그렇게 세지 않은 경징계가 예상이 됐는데 지금 논란이 계속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발언 논란이 있었고 또 녹취 논란에다가 오늘도 cbs 보도가 있었는데 태의 최고위원이 지난해 이제 지방선거 당시에 자신의 지역구조 서울 강남 갑입니다. 여기 이제 시의원, 구의원들로부터 정치 후원금을 받았다라는 의혹이고요. 이 과정에서 500만 원 이상 후원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가족 등의 명의로 쪼개서 이렇게 후원을 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두 태의원 지역구에서 당선이 됐다. 기초의원으로요. 그러니까 후원으로 공천이 이뤄진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시의원이나 구의원 등 기초의원 선거에서는 그 지역 당협위원장의 입김이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태의원이 조금 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얘기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요약하면 태형호 죽이기에 의연하게 맞서겠다. 좀 생각보다 강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진복 수석과의 대화에서 공천 얘기는 없었다라고 했고요. 불법 녹음과 후원금 명단 유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위원 사퇴나 이런 게 관측이 됐었는데 그 부분도 없다. 사퇴하지 않고 계속 길을 나아가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공천 얘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관건인데 그런데 이거 사실 확인이 쉽지 않잖아요. 당사자들 둘만 사실 아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확인할 수가 없죠. 그리고 태의원이 보좌관들에게 한 이야기가 녹취가 된 거니까요. 이게 윤리위에서 어떻게 심사를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죠.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가 만찬을 했어요. 용산 대통령실 건물 조금 밑으로 내려오면 파인그라스라고 하는 예전에 육군 참모총장이 서울 와서 진무를 보던 그런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카페, 식당 이런 식으로 개조를 한 거예요. 거기에서 만찬을 했고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꺼냈다. 라는 얘기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을 문 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밥을 혼자 먹었다. 그 혼밥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건 외교 결례다. 친중 정책을 폈는데 중국에서 얻은 게 뭐가 있느냐.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정부다 등의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이 자리에서 왜 갑자기 문재인 정부 얘기를 꺼냈을까요? 그런데 이게 말이 엇갈립니다. 만찬에 참석한 사람들 얘기가 조금씩 다른 게 관련 내용은 없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혼밥 이야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게 아니라 다른 의원이 얘기를 꺼냈고 그리고 다른 의원이 이번에 국빈 박미를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 말이 나왔을 때 윤 대통령이 별 호응이 없었다. 그런 얘기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도 그런 얘기는 들은 바 없다. 박미 성과 위주의 대화는 안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이 얘기를 한 게 잘못 전달됐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게 뉴스가 되는 이유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좀 전 정부 탓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지금 취임 1년인데 다음 주면 취임 1년입니다. 취임 1년인데 언제까지 전 정부 탓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인식은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좀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까지 강조했던 부분이 정권교체를 어쨌거나 이뤘잖아요. 그럼 정권교체를 이뤘으면 국민은 기존 정책에 대한 어떤 불신이 있었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방향을 바꾸는 모습들을 지난 1년 동안 보여줬어야 됐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그런 차원에서 과거와 달라진 것들이 무엇이 있느냐. 이런 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전 정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이다. 라는 취지의 설명을 좀 들을 수 있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어떤 부분을 잘못했고 어떤 부분을 좀 잘하고 있는지 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굳이 앞으로도 전 정부와 비교하면 좋을 게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정부 정책의 방향성을 좀 바꿔놨다면 앞으로의 1년, 2년, 3년, 4년은 성과를 좀 보여야 하는 시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가 망쳐놔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런 변명은 앞으로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다음 주가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취임 1주년인데 아직까지 야당 대표랑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좀 만남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지 어떻게 전망이 되나요? 그렇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마주친 건 한 3번 정도 돼요. 국군의 날 행사 때 한 번 있었고 3.1절 기념식 때 그리고 4.19 혁명 기념식에서 마주쳤습니다. 좋으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고 그냥 스쳐 지나갔다? 이 정도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앞으로도 좀 만남이 이뤄지기 힘들 거다라고 관측하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일단은 압도적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은 정부 입장에서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사실 여야 협치도 더 필요하고 야당과 만나서 좀 이런 모습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용산에서는 어떤 박광온 신임 민주당 원내대표와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렇게 회동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박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 먼저 만나야 된다. 이렇게 선을 그어버렸죠. 이런 만남을 추진한 것 자체도 용산에서는 뭔가 대화를 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좀 해석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정부, 여당, 야당이 모두 한 목소리로 강조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민생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정치가 결국 움직여야 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윤 대통령 취임 1년에 맞은 가장 큰 숙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부권 정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 더 여야 협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만남이 언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겠네요. 그리고 이번 주말에 한일정상회담 예정돼 있잖아요. 이 얘기도 해볼까요? 7일, 오는 7일에 정상회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친교 행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보다 이른 방안이다라는 평가가 나오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보와 경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거다. 그리고 북한과 지역 국제 정세 상호 관심사가 의제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한국과 일본의 안보실장이 만나서 일종의 예비회담을 했고요. 기시다 총리 방안과 관련한 준비 현황 논의했습니다. 눈에 띄는 대목은 윤 대통령이 일본에 방문했을 때 경제 안보 대화를 신설하기로 했었거든요. 그 출범 회의를 겸해서 오늘의 만남이 이뤄졌습니다. 다른 얘기들은 늘 해왔던 얘기니까 익숙할 거예요. 그런데 주요 관전 포인트는 강제동원 해법에 대한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이 나올 것인가. 우리가 어제도 말씀하셨잖아요. 물 반껍 채울 것이냐.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인터뷰했던 김준영 전 국립외교원장이 일본이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게 꺼낼 수도 있다는 얘기 했잖아요. 정말 이럴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러면 이게 문제가 심해질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도 양국의 상호 관심사에 포함되니까 충분히 얘기는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알아보니까 이 문제가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일본이 가장 잘 못 풀고 있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7 국가들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긍정적인 시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일본은 방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에 다른 G7 정상회의를 앞두고 다른 정상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싶을 텐데 가장 인접국인 한국이 호응해 주면 더 목소리에 좀 힘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설명이 나오는 거고요.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에 걸린 일이에요. 이게 동의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 국제원자력기구에는 한국인도 포함되어 있고 거기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지만 일본산 수산물 먹을래? 그러면 또 꺼려지잖아요. 오염수 방류한 뒤에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정부는 당장 거기에 호응을 해버리면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해달라. 적어도 한일이 함께 검증하자. 이런 제안을 좀 구상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한일 정상 지난번엔 일본에서 오므라이스 먹었는데 이번엔 서울에서 불고기 같이 먹을 모양이네요? 네. 일본에서 2차까지 만찬이 이어졌었죠. 오므라이스에 대한 응답으로 이번엔 불고기를 대접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기시다 총리가 불고기와 삼계탕을 꼭 찝어서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맹현균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